잘했다 여리 먹자 먹자 다시 또 만나요 혹시 분량이 많이 없나요? 네 그럼 뭐 일만 했네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맨날 이제 그냥 얘기만 하다가 노래를 쓴 지는 조금 듣는데 가사도 같이 쓰고 너무 멋있는 노래여서 제가 너무 좋아서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너무 영광 이거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또 현 씨는 혼자서 촬영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쪽으로 뛰어오면 될 것 같아 카메라 쪽으로? 응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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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에 있을까? 어 어 카메라가 되게 이쁘다 그러니까 어디? 오 그러네? 오 너무 이쁘게 나온다 아 으아아악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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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